지금 왁스 있으시죠? 없으신다고요? 상대님부터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좋아해요? 네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해요 떨리겠네 떨려요 떨리겠다 떨리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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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마셔요. 진짜 잘 마셔요. 아.. 아.. 스티커를.. 위로 들어와서 한 번 더 토프를 하시려면 저는 완전 흰색으로 삼색 부작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 더 가실까요? 아.. 일단 이런 가방이 가봐요.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 더 하고 싶어요.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합격한 것 같아요? 다시 해볼 것 같아요. 다시 해볼 것 같아요. 다시 해볼 것 같아요? 다시 해볼 것 같아요? 네. 느낌이 좋아요? 다시 해볼 것 같아요. 너무 더워해요. 경호님.. 아쉬워요? 아.. 조금 아쉽습니다. 오늘 생일이니까 합격해야죠. 예.. 네.. 아쉽습니다. 어.. 아.. 야.. 분 생일이라고.. 생일.. 야 생일.. 야 생일.. 야.. 아.. 안에는 뭐가 있어요? 네. 안에 뭐가 있어요? 안에 뭐가 있어요? 없어? 헬피판인가? 헬피판인줄 알았다 이거 뭐야 왜이래? 멀리서 와주세요 멀리서요? 슬프다 잠시 후 잠시 후 주변에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중 그리고 공연을 제공합니다 잠시만요 사는 공연을 제공합니다 두 중간 공연을 제공하는 중 아.. 없으신다고요? 이거 하나 사가지고.. 잘할 것 같아. 잘할 것 같아. 잘한 것 같아요?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? 아주요.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.. 여기 자꾸 부위에요? 네. 카메라.. 그게 있었는데.. 네? 카메라 좋아해요? 네. 귀 키움이 없어요. 잘했어요? 네? 상당히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. 예, 가요. 얼른. 아이 러브 순식이. 아이 러브 순식이. 감사합니다. 여기에 구독하기.. 뭐라고? 좋아요. 이거 lieu.. 아 러브 순식이.. 감사합니다.